이 노래는 탈탈 브라더스. 저까지 포함해서. 같이 불러드려요. 같이 해요. 2절 아버지 믿는 어린이처럼 어디를 가든 두려움 없이 눈기가 내린 꾸준 날에도 기쁨 속에 살리라. 하느님 고소서. 처음 지난 어린이처럼. 티 없이 기쁘게 주님께 만나이다. 잘못을 깨친 어린이처럼. 용서받을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와 울음을 꿇고 모든 고백하리라. 하느님 고소서. 천지난 어린이처럼. 티 없이 기쁘게 주님께 만나이다. 빵따바밤. 레고 레고. 레고 레고. 하느님께 레고 레고. 두 분 다 천지난 어린이 같다고요. 지휘즈방님이. 천지난 어린이 같으시네요. 그러고 보니까. 피곤한 어린이가. 요즘 어린이들 피곤하죠? 학원 많이 다닙니다. 학원 많이 다닙니다. 일찍이 비로나느라. 그런 느낌으로 또 현실적인 어린이 같네요. 칼칼 브라더스가 불러드려요. 아 주님은 은총의 주님. 아 주님은 사랑의 주님. 사랑의 주님. 간절히 기도하면 이뤄주신다는. 마음 하나는 딱 괜찮은 주님. 오늘은 예수께. 예수님. 내일은 성무께. 성무님. 기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겠지. 난 이제 느꼈어요. 성무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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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위일체하는 느낌 너무너무 좋아요. 당신은 행정주는 주님 당신은 날 울리는 주님 기도하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주님은 믿음의 주님 아 주님은 영광의 주님 코로나로 힘들어도 우리를 돌보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주님 내일은 성모님 또 모레는 예수께 기도 기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겠지 난 지금 느꼈어요 성령 기도하다가 느꼈어요 성령 3위일체 하느님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은 행정주는 주님 당신은 날 울리는 주님 기도하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 더 당신은 행정주는 주님 당신은 날 울리는 주님 주님 기도하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혼신의 힘을 다해 네 알게 불태웠습니다 탈탈이 불어졌어요 목이 쉬셨네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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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닷